이 조합으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야! 한 사람 구간하다 다 같이 줬습니다. 버립시다. 이게 개뻘이다. 이게 뭐야. 이게 개뻘이다. 빨리 와 빨리 와. 최강 차민이 그랬습니다. 살살하면 살자고. 어 이게 뭐야. 살살 못하겠어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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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나 앞으로 오라고 줘. 나 요생이다 요생이다. 아... 꿀맛엉엉엉엉엉앵! 겪이잉엉엉엉엉엉엉 겨지 시각 2시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더 한 번도 그까진 내게 맘은 영정 없어 뭘 깨달았지만 이건 좀 아니야 이젠 널 뻔한가 하지마 아무것도 못한다 이 바보가 하지마 아무것도 못한다 이 바보가 내가 왜 이 바보만 봤을까 이 바보가 내가 왜 이 바보만 봤을까 전부 남아 baby can't speak can't speak can't speak good tonight 넌 다 버리기 줄 때 나를 잡고 막고 걸고 깨리고 이 바보가 해줬단 말 하지마 하나들 못한다 이 바보가 다 버리기 줄 때 내게 와 열심히 하네 아우 애들은 잔디 연습 춤을 추게 고고하십시오 아 이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 여기 아침에 숨춰보긴 처음이에요 아니 아침부터 이 스타들을 잔디밭에서 춤추만 들고 무릎 봐 무릎 정말 열심히 하더라 잘했어 애들 이거 의상이 추리닝이에요 추리닝 어디갔니? 여기 산장 주위나 주시죠 멋쟁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멋쟁이 친구들 자 먼저 오늘 레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레이스는 방울 레이스입니다 방울 레이스 방울 레이스 전원에게 방울을 달았고 오 알아드린 방울을 최종 장소까지 잘 지키면서 가시면 됩니다 방울 또 누가 뺏어가요? 각 미션 장소가 있는데 그래서 꼴찌를 하는 팀은 방울을 떼어서 탈락하게 됩니다 진짜 힘들다 탈락팀은 더 이상 미션에 참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탈락팀은 더 이상 미션에 참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보는다고 하냐 뭐해 일단 다섯팀으로 나눠서 제가 팀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씨하고요 리스만? 리스만? 비스만이 그냥 제발 진짜 비스만이 너는 너만 보면 떨리는 마음 혹시 들킬까봐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너 당연해 напис. 또 당연해 민지대수! 민지대수! 저거 말라 미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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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